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충남 부여군 새도면에서 발견된 널무덤에서 청동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. 출토된 유물은 세형 동검과 잔줄무늬 거울, 청동방울 등 30여 점으로 유물 조합을 볼 때 분류의 주인은 기원전 2세기경 지역 수장급으로 파악됐습니다. 연구소 관계자는 납 동의원소 분석 결과 유물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제작됐거나 원료 교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. 출토된 유물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오는 10일과 11일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공개됩니다.